생선으로 만든 아이스케익입니다 으아아아아아 스크림! 돌체 스크림! 스..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 도르테 스크림도 도르테 스크림 disregard 펙판 그 펙판 관리 point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1만원에 달성했습니다 저희 1만원에 달성한 기념으로 돌체 라떼를 위해서 아이스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생선으로 만든 아이스 케이크입니다 스크림 돌체 스크림 이렇게 3층 케이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1층은 연어고요 2층은 오징어 그리고 3층은 열빙어입니다 이게 뭐지? 맛있겠지 돌체 얼어서 뭔지 모르나? 조금씩 먹네 그래 낫대 이리 와봐 먹어 연어 요노가 있지? 요노야? 라떼! 라떼! 요노야! 자! 야, 맛있어! 라떼가 먹네? 돌치가 먹네? 야, 돌치가... 너무 아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떼 뭐야, 여기? 지금 애 탄다, 맞지? 잘 먹방 먹고 싶은데 안 먹어줘서, 그치? 애 탄다, 애 타! 아, 멀어? 어, 이거 뜯어! 야, 입만 달성 뜯어갔다! 옛날에 입만 달성... 물 먹네... 수영 가는 거 아니라고, 돌체! 왜 수영하는데? 돌체! 짠, 라떼! 돌체! 자, 비켜! 나와봐! 야, 여기 수영하는 데 아니라고! 이 몸 돌아진다고! 그래! 아니, 먹어라! 수영하면서 먹어보래! 오! 뭐야! 잘 먹었어. sag, 수영. 파이팅! 아, 웃겨! 뭐야 이게... 이제 다시... 잡을 수 없는 거지... tać! 어때? 안 돼 자 가져가지 말라고 이거 녹여야지 먹지 연어도 뜨거 먹고 오징어도 알아서 먹고 잘한다 알아서 왜 계속 내가 달라고 하는데 짜증나 어? 그럴까? 짜증나 짜증나 물 육수가 뿌옇다 귀여워 물 육수가 뿌옇다 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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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타클을 먹어도 되겠어요 나중에 오징어 오징어 시민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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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빈 수빈 수빈